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처리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시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천일장과 함께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쉴 틈 없이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려줄 테니깐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다 기억할 건 아니에요. 한쪽 길로 듣고 한쪽 길로 흘러버려도 괜찮습니다. 듣다 보면 감이 생기는 거고 보는 눈도 넓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갔다 보면 걷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잖아. 처음에는 기어가고 하다보면서 엉금엉금 깃다가 붙들어 잡고 서있다가 두 발로 걷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 뭐. 너무 급하게 빨리 뛰어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뛰어나가거나 달릴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걷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깐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직 급한 시간 아닙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요즘 보니까 중국의 은행주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중국은행주 상승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상당 기간에 저평가 되어왔던 그 평가 속에서 현재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마진의 개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관련된 그 ETF에 대한 관심도 현재 높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보니까 중국 증식 우량주죠. 벤치마크 지수 CSI 300 이거에 금융지수 시장 가치가 8일 하루 동안 1660억 달러 늘어났답니다. 1660억 달러나 늘어났다. 이 지수가 보니까 8일 날 5601.65에서 5777.75까지 3% 넘게 올랐다고 하네요. 쉽게 오르지 않는 CSI 300 금융지수의 3% 이상 변동폭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더라. 이날 중국의 은행주들은 대형부터 중소형 은행 전반에 걸쳐 상승을 했는데 국영은행이죠. 시틱은행. 시틱이에요. 중국은행의 그 주가는 1일 제한 상승폭인 1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2015년 이후 7년 만에 최고라고 하네요. 중국은행주가 이렇게 오르지는 않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하면서도 농업은행이 한 7.5% 공상은행 6.2% 교통은행 4.8% 하여튼 등등등 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농업은행, 공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주 상승 배경에 보니까 중국 정부의 예금금리 일화 움직임이 있어요. 예금금리 일화 움직임이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 리오프닝 효과가 지지부진하죠. 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국영기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고 국영은행들의 예금금리를 낮춰서 마진을 개선해 주려는 것도 뭔가 이와 같은 일환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현재 보니까 하이툰 국제증권의 연구원도 그러는데 중국의 은행조 랠리는 국영기업의 자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부동산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점도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근에 중국 부동산 경기는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경기를 보여주는 70대 도시 신규주택 가격 보니까 2월과 3월 두 달 연속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부실 채권 등 저평가 요인이 좀 해소되고 있고 대출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은행주들은 부동산 관련 부실 채권과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저평가되어 왔어요. 부동산 너팡의 바닥 통과 조담대 비즈니스 턴 아라운드 기대 등이 중국 은행주의 랠리를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은행주 상승 랠리는 미국 은행주들이죠. 은행주들의 부진과 맞물려서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 은행주는 실리콘밸리 뱅크죠.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사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대표적인 롤러코스터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개판인거지. 미국이라는 시장에서도 나라에서도 이렇게 야 은행들이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에 또 위험 수용도가 높은 일부 서각기미들이 뛰어들어서 현재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뱅크론 속 파산에 이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제이피 모건이 인수를 했는데 미국의 지역 은행들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하고요.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 지역 은행인 웨스턴 옳라이언스 뱅크오프 주가가 3월 8일날 71.56달러여서 13일에는 26.12달러까지 곤두박질 치는 거야. 4월 들어서 40달러선을 회복하는가 했던 주가가 5월 4일날 보니까 18.20달러까지 내려앉아요. 18.20달러까지 내려앉아라. 이 매각 등 전략적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페게스트 뱅크오프 주가는 더 변동성이 심해요. 이 은행 주가는 3월 8일만 해도 26.69달러였는데 13일 9.7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9달러에서 13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다가 이번 달 사이에는 3.1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폭락과 폭등을 반복 중이다 보니까 약간 한방을 노린 일부 개미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에 보니까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들은 올해 3월 10일부터 지난 8일까지 퍼스트 리퍼블릭 주식을 총 1억 32만 달러 쓴베수했습니다. 1억 32만 달러 한 1320억 정도 이 은행이 폐쇄되면서 주식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행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래서 한 수성연구원이 그러는데요. 지금 중국은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마진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은행을 넘어서 중국의 국영 기업 투자도 유망하다는 조언이 있어요. 올 들어서 중국으로 시작되는 은행과 에너지, 통신 등 국영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랠리 중이다. 그동안 중국 투자가 항생지수, 과창판, 과창판 등 성장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국영 기업들에 집중할 때다. 국영 기업들에 집중을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개별 군역 국영 은행으로부터 국영 기업 집중도가 높은 상해종합주가지수, CSI 300 등을 따르는 ETF 투자가 유효할 것이다. 뭐 그렇게 조언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일간 상해종합주가지수, CSI 300은 각각 4.26%, 2.9%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주가가 오를 땐 시원하게 오르고 떨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의 성장주가 아니라 국영주, 국영주, 국영주 국영 기업들의 주가가 슬금슬금 치고 올라온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은행주다. 은행주.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나? 내가 보다 갑자기 오를 때 들어가면 물릴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보니까 기미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그래서 폭등하고 있다. 뭐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는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가능한 중국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